아우씨 핫한 더르바를 광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아니 오늘 몸이 더 안좋아가지고 돌아다니기도 귀찮고 정자에 누워있는게 짱이지 근데 잠깐만 와봐 이거 사고싶어 저를 사서 어딨어 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거냐면 그 타멜 근처에 있는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 갈거에요 지금 더르바르 광장에 왔는데 여기도 입장료가 1000루피에요 만원이면 얘네 엄청 큰 돈인데 솔직히 들어가면 볼게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는 또 돈을 내고 들어가고 누구는 또 안내고 들어가는거 같아서 복불복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고 생각할래? 다른건 없어요? 응 이게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없다는지 모르겠네 더르바르 주변만 돌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15년도에 난 대지진 때문에 복구가 다 안되서 들어가도 아마 공사 현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너무 사랑해요 저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그지진을 하고 있는 그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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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마리 집입니다 가끔씩 저 창문으로 얼굴을 비춰주면 그때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동네라는 거였어 중국 돈으로 내었어 중국 돈으로 내었어 중국 돈으로 내었어 중국 돈으로 내었어 이거 티카를 찍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호구로 보는 거 같아 돈 다 내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 같아 티카만 찍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사달라 그러고 오늘은 저번에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 이어서 파탄 더르바르 광장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는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호스트한테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택시는 한 400루피 정도 되고 버스는 20루피라서 20배가 차이가 나가지고 한번 버스를 타고 파탄 더르바르 광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저 이런 거 버스야? 응 응 진짜 말로 해? 응 버스 좀 이리 한 거 없어? 어 니 처음에 타면 있어 있을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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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갈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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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라는데 왠지 파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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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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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다 못 알아 듣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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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탄 파탄 간다야 파탄 파탄 카트만두 몰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금방 왔어요 이제 더르바르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탄 파탄 마시마를 광장에 들어왔고 한번 본격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너 너 굿마리에 가고 싶어? 굿마리 응? 지금? 네 돈 받을 것 같은데 또? 네 정말 고통 몸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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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이드? 네 내가 고통? 아니 아니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너가 다가가 네 내 친구가 네 이게 프리? 네 굿마리가 여기 어딨다는 거야 굿마리는 카트만 되어있는데 자꾸 여기 있대 스탬프를 둘러봤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많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불교사원이라서 그런지 티벳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림 같은 것도 비슷하고 불상 같은 것도 있고 가루다 이런 것도 똑같이 있고 지금 파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뭐 사람들이 뭘 먹고 사야지 음식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관광객 위한 햄버거 막 피자집만 있고 로컬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식당이 3G 홍차 3G 홍차 3G 근데 인터넷 잘 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네 가보자 고기만 있나요? 아니 저 안에 풀도 다 있잖아 메뉴 보자 메뉴 보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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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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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메뉴? press 메뉴 깐 메뉴 메뉴 에너 thì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거지 이렇게? 요말이다 오? 요말인데 이게 예를 들어 콜라뚜 애들이 새해 설날에 먹는 음식이야 드디어 먹는 끝 뭐야 라시 느낌인데? 파전이다 파전 제일 맛있네 이게 뭐야? 컴포스트 진짜요? 음 맛있어 맛내봐 뭐 그럼 계속 나오는 거야? 3G 홍차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먹었는데 맛집인 것 같아요 거의 룩콜밖에 없고 요마리를 먹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팔을 떠나기 전에 룩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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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제일 비쌀 것 같은데 티켓 티켓? 어 뭐야? 새끼 어디 갔어? 아 그거 아까 보여줬어 맵? 오 땡큐 오 이 돈을 맵 만드는 데다가 다 쓰네 얘네 이거 아무리 해봤자 300원도 안기지 여기 기프트숍이잖아 일로와 난 기프트숍이 제일 좋아 오늘은 파탄 더르바르 광장을 돌아봤고요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은 유명한 건물이 있어서 볼게 좀 있는데 파탄은 그냥 골목길 하나가 그냥 광장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도 솔직히 딱히 볼게 없고 박물관 있는데 박물관 말고는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트만두비에서 거기는 아산시장 옆에 있어가지고 엄청 시끄럽고 막 정신없는데 여기는 동네도 조용한 편이고 그래서 오늘 파탄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멜 나야바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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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오케이 오케이 doctrine 파탄 fif 기계 튀자